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음력 10월 태생분들의 평생 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각디별 고유의 특징들이 있듯이 그 태어난 달에 따라서도 그 달에만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음력 10월달 출신들의 그 운수의 전개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은 새로운 것을 향하는 집념의 개척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음력 10월 출신들은 이런 특징들이 열두 띠 어느 띠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늘 좀 냉정하고 또 예민한 편입니다. 성공에 대한 그런 욕구와 또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한 띠로 보시면 됩니다. 자존심이 아주 강한 것도 공통적으로 보이고요. 또 음력 10월은 정확히 그 간절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셔야 됩니다. 간절기라고 한다면 그 계절과 또 계절 사이에 존재하는 징금다리 같은 그런 시기를 뜻하는데요. 음력 10월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가을의 시기에서 겨울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요. 출생한 달이 그 간절기가 되면 이 경우에 그 두 개의 계절의 특징을 또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즉 운세 전개의 과정에서도 가을 출신들과 또 겨울 출신들이 갖는 장점들을 또 모두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을이 상징하는 그 수확을 마무리한 풍성한 그런 재물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겨울의 시기가 상징하는 그런 재물고간이 풍족한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여유가 또 동시에 함께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이 경우 음력 10월생들은 보면 운세 전개에서도 탄탄한 재복이 선천적으로 또 운세 작용이 부여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월생들은 그 돈복이 있고 또 돈을 벌 줄 아는 그런 재주들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. 음력 10월생들이 그 수중에 돈 버는 재주를 갖고 태어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항상 그 모방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요. 또 재물도 그 운때가 닿을 때 아주 크게 또 한 번씩 터지기도 하는 그런 생일 딸이기도 합니다. 10월이라는 것은 그 오행으로는 가을의 계절을 뜻하죠. 오행 그 금과 또 겨울의 계절이 뜻하는 그 오행 수의 특징을 또 이 시기에 태생들은 모두 또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이때 오행 수와 또 오행 금액의 공통적으로 또 상극인 오행이 불이 되는데요. 10월생들은 그 불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극과 극의 어떤 상충이 되어서 재물이 좀 잘 모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. 그래서 불의 어떤 성격적인 기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그 조급함과 좀 무모함으로 좀 요약이 되는데요.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10월생들은 그래서 그 항상 그 운세 전개와 또 운세 전략에서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운세가 평탄하고 아주 대결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많죠. 이 경우 그 장사나 사업도 사회생활에서 모두 또 해당이 되고요. 또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 띠와 상관없이 10월생들은 성공적인 그런 운세 전개를 위해서 항상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. 장사나 사업에서 조급해지고 또 무모해진다면 그것은 성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은 당연한 거고요.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 마찬가지죠. 우리가 투자에 임하면서 조급해진다면 그것은 그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좀 감정적인 투자 대응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니까요. 이건 늘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음력 10월생들은 그 대기만성형들이 아주 많습니다. 대기만성형들이 그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인데요. 소년이나 또 이른 나이에는 그 실패를 하는 그런 함정들이 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도 동시에 됩니다. 초년의 고초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운세 전개의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니까요. 이런 시기는 늘 좀 주의하시면 좋겠죠. 성격들도 그 세심하고 또 감성이 풍부한 그런 감성형들이 많습니다. 말수가 대부분 많은 편들은 아닙니다. 말수가 적으면 또 상대방들은 그 비밀이 있는 듯한 좀 신중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평판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. 그 냉정하고 또 사물이나 그 현상을 대하는 그런 성격적인 기질이 좀 신중한 그런 편이 대부분입니다. 10월생들은 그 일을 먼저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. 항상 그 미리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신중파들이 대부분이고요. 또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크게 그 실패를 한다든지 큰 고초를 겪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생홀딸에 비해서 적기도 합니다. 음력 10월 태생들은 그 수다보다는 좀 엄숙함에 가깝고 또 형식보다는 좀 내실이나 또 내면의 그런 가치장이 더 돋보이는 그런 태생들인데요. 말수는 많지 않은데도 이성으로부터 또 매력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해질 만큼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들도 아주 많습니다. 이것은 그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또 10월 태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. 대개 10월생들은 그 용모가 좀 날씬하고 인물들이 좀 수려한 그런 인상들이 아주 많죠. 말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그 수다스럽다든지 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도 엄변은 대개 아주 유창한 편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타인을 좀 잘 설득을 시키고 또 타인을 좀 잘 이해를 시키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. 사회생활에서는 결국 큰 또 유리한 면으로 작용을 하겠죠. 이런 것도 결국 10월생들이 자수성과 또 대기만성으로 크게 운세를 펼쳐가는데 그들의 어떤 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. 타인들이 잘 설득이 되고 또 수긍하게 된다는 것은 타인들이 또 10월생에 대해서 갖는 그런 평판이 신뢰를 주기에 또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니까요. 10월생들은 또 대표적으로 또 말년이 아주 좋은 그런 생일달이 바로 10월 태생들이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 그 재물복은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 지출의 규모도 좀 큰 편에 속하는 게 바로 10월 태생들입니다. 대부분 동양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다수의견은 10월 태생들은 그 재복은 아주 타고난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. 돈을 모으려고 또 그 재물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따로 크게 뭘 안해도 타고난 그런 재복만으로도 이 10월생들은 그 수중에 먹을 것이 좀 늘 넘치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동양철학에서는 10월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그 풍요로움과 또 상상력을 손에 쥔 태생이라고 보는데요. 여기서 이 풍요로움은 재물 운수가 좀 막힘없이 평생 운세 전개에서 그대로 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. 상상력이 아주 발군인 이 10월 태생들에게는 재물을 좀 모아가고 또 재물을 좀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에서 그 전형적으로 기존의 어떤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것보다는 늘 좀 상상력으로 또 새로운 것을 재물 중식에 중요한 그런 기본으로 만들어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모든 10월생들이 운세 예측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로 기란 그런 재물 운을 또 모두가 또 펼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. 여기에서 이 10월 태생들이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인 그런 운세 전개를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또 조심해야 될 일도 물론 있겠죠. 10월생들이 이것만 꼭 조심하면 좋겠죠. 일이 대한 지나친 낙관눈 그리고 지나친 열정이나 또 의욕이 가끔 그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서 중간에 힘들게 거의 그 다 이뤄놓은 그런 일들을 제일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 집중이 좀 흐려지고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이룬 그런 업적과 공을 타인에게 또 뺏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두 계절의 장점을 간절기라는 그런 특징으로 모두 취하고 있는 이 10월생들은 직업에 있어서도 결국 양쪽에 좀 넓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과학이나 발명 또 기획가 법조계 디자이너 교직 연구직 관광업 무역업 또 외교직과 통역가 이런 분야가 아주 좋습니다. 10월 태생들의 그 금전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태생들은 그 식복과 제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횡재운도 아주 남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다른 태생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횡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반 제물운과 또 횡재운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그런 금전운을 말하는 것인데요. 로또라든지 또 유산이나 또 상속에서 유리한 그런 지위를 확보한다든지 또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일과 또 지유의 상속에서도 아주 유리한 그런 생일달이 바로 10월 태생들이 됩니다. 평생 일군 반듯한 사업체를 어떤 오너 경영자가 자신의 어떤 후계자로 자식들이 아닌 직원 가운데 한 명으로 낙점을 했다면 바로 그 직원은 음력 10월 태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. 예를 들면요. 상대적으로 다른 태생들보다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횡재수의 운이 아주 강한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 크기가 또 때로는 예사스럽지 않다면 마치 그 돈 벼락을 맞은 듯 또 벼락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태생들인데요. 이런 경우 그 10월 태생들은 그런 운이 늘 좀 가까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10월 태생들의 연애 결혼 운은 일편단심형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또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주 많습니다. 10월 태생을 제가 늦게 갈수록 아주 대기란 그런 자수성가형 대기만성형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. 이런 면은 또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일은 조혼, 일찍아는 그런 결혼보다는 또 10월 태생들도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결혼할수록 더 크게 그 결혼 운이 좋아지는 그런 태생이기도 합니다. 동양철학을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음력 10월생들은 음력 2월이나 음력 6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음력 10월생들 이렇게 그 3개의 태생들과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이 맞는다고 하는데요.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음력 10월 태생이 있다면 또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들 해보십시오. 음력 10월 태생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3개의 생일달들과 궁합이 된다면 아주 큰 그런 복록을 누리게 되고 또 자손의 대까지 크게 번창한다고 하니까요. 이 경우 그 띠는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. 모든 띠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니까요. 그 생일달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요. 열두 띠 어느 띠든지 10월 태생들에게는 음력 2월 또 음력 6월 음력 10월 태생과 아주 좋다는 거죠. 10월 태생들은 겉과는 좀 다르게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강인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건강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죠. 겉은 좀 부드럽고 또 약해 보여도 속은 아주 그 강골 체질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건강운을 그 타고난 생일달로 보시면 되고요. 이 경우 그 남자라면 비누기 가게통, 또 여자분이시라면 그 부인 가게통만 늘 좀 주의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10월 태생들의 그 주택 우는 개성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집들과 또 그런 인테리어가 10월 태생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. 통풍이 잘 되면 또 10월 태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풍수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죠. 또 조망보다는 오히려 좀 내실 있게 속이 꽉 찬, 속이 더 좀 화려한 그런 집이 10월 태생들에게는 아주 잘 맞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그 크게 그 재물이 늘어나고 또 재물이 크게 발복될 수 있는 그런 주거에서 주는 풍수의 배치가 되는 거죠. 집의 방향은 10월 태생들은 남쪽과 동쪽을 향할 때 아주 좋습니다. 투자 운을 좀 살펴보면요. 투자도 그냥 수익이 생기는 건 물론 아니죠. 그래서 그 투자로 인한 그런 재택거나 또 투자 운을 우리가 횡재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월급 같은 그런 돈을 우리가 정지라고 부르고 또 나머지 그 부가적인 수입은 모두 횡재라고 하는 동양철학적인 그런 편지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투자 운도 또 횡재 운으로 보셔야 되겠죠. 그런데 이런 투자 운이 또 상대적으로 이 10월 태생들은 아주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. 이 경우에도 늦복이 좀 터지는 10월 태생들의 특징처럼 너무 이른 시기에 예를 들어 초년의 투자 운보다는 작년이나 또 말년으로 갈수록 이 투자 운도 좋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0월생들은 그 남다른 횡재수도 있으니까요. 로또라도 좀 꾸준히 사보셔야 될 그런 생일 딸이기도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10월 태생들의 운세 예측대로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마다 재물복과 또 횡재수를 동시에 모두 잡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